국내 증시가 어제는 뒷심을 좀 발휘해줬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하락률을 줄였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반전에도 성공을 했는데 오늘 밤 사이에는 뉴욕 증시도 상승했으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네, 오늘 간만에 또 양대 지수가 함께 올라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실어서 저희 7시 방송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전에 또 점검해볼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반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크게 올랐습니다. 1%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한편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이 계속해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첫 대선 TV토론도 있고요. CPI, PPI 그리고 고용 지표까지 발표가 될 예정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상승세를 한 주 동안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왜 저점 매수를 했는지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점 매수를 한 이유, 사실 금요일장에서 크게 하락을 했던 이유가 고용 지표에 대한 부진에 대한 우려로 침체 우려가 다시금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월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지표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거나 침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이 정도는 양호하다. 그리고 50BP 인하해야 할 만큼 빠르게 약화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반영을 하면서 주식시장의 매수세가 특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 종목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애플도 0.04% 강보안 마감했습니다. 강보안이 사실 상승률은 적지만 꽤 큰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신제품을 공개하는 당일에는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날 장중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장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강보안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 이상 올랐고 엔비디아 3.54% 상승 그리고 브로드컴도 금요일 날 급락했었는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애플 옆에 차지하고 있는 알파벳 1.7% 하락했는데요. 이슈로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메타, 아마존, 테슬라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죠. 애플이 밤사이에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인 아이폰 16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신제품을 공개하는 당일에는 과거 사례를 보며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이었는데 장중에 1%가량의 하락세를 뒷곡 0.04% 강세로 마감을 했죠. 지금 워낙 저가 매수일까 이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강하게 장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편 애플과 연결돼 있는 다른 종목들도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일단 암홀딩스, 아이폰 16에 이 암의 차세대 칩 디자인이 사용될 것이란 보도가 아이폰 공개 이전부터 나왔고요. 이 보도에 따라서 7%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레스메드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밤사이에 2%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죠. 애플워치 10에서 수면성 무호흡을 알려주는 기능이 탑재됐다고 하는데요. 이 수면성 무호흡증, 지금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 사람들 중에 80%가 자기가 해당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무호흡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의료기기를 찾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레스메드의 주가 함께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밤사이에 올랐던 만큼 국내에서도 애플 관련주 전장에서도 상승했는데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국내 증시 은주 앵커와 함께 점검할 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빅테크 중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가 애플 매수세 있다는 점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애플 밤사이에 강보안 마감했는데 계속해서 모더레이트 바이 매수 의견이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5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25개의 매수 의견이 나타나 있고요. 사실 매도 의견도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클레이즈가 매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도 가장 낮은 186달러를 제시를 했죠. 하지만 이 투자 의견은 아이폰 16이 공개되기 전에 8월 말에 나온 투자 의견이거든요. 과연 공개된 이후에 바클레이즈의 의견이 바뀔지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빅테크 이슈 점검해보겠습니다. 알파벳 클래스 A 주식이 1.33%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검색 시장에서 반독점법 재판에서는 폐쇄를 했는데 이번에 또 미 법무부가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한 반독점법 재판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구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가 추이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엔비디아 밤사이에 3.54% 상승을 했는데 월가에서는 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수 의견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적당의 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반도체 주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테슬라 2.63% 올랐습니다. 자율주행 모멘텀이 살아있는 모습들이죠. 과연 10월 이벤트에서 이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빅테크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내리면 오르는 그런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유틸리티도 주목할 만하다, 유틸리티 핫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올해 퍼포먼스, 올해의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유틸리티 섹터가 가장 큰 올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테크보다도 더 높은 17.32%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 펀트 전략가는 유틸리티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유틸리티가 방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웃퍼폼하기 마련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내년에 최종 금리가 3.25%까지 내려갔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다 보면 유틸리티가 가지고 있는 배당의 매력도는 오히려 커질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련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유틸리티에 대한 그런 주목도 계속해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일단 강하게 반등을 했죠. 국내 증시 어제 뒷심을 보이면서 하락률 줄이거나 상승 반전했는데, 뒷심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애플 그리고 관련주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오늘 애플 관련주 국내에서도 상승세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또 엔비디아 반등을 했는데, 반도체주 특히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면서 국내 증시 끌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테슬라 자율주행 모멘텀 살아있죠. 자율주행 관련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해봤고요. 미국과 한국도 연결시켜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이슈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꼭 지켜봐야 되는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래도 좀 장후반 갈수록 힘을 내줬던 우리 증시죠. 코스피는 약부합권에 마무리가 됐지만, 코스닥은 1%대 나름의 의미 있는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714선까지 올라왔고요. 아직까지도 시장 안에서의 수급이 부족하다는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모멘텀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현황을 통해 시장 안에서의 흐름도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추석을 앞두고 최근에 방어주가 나름 잘 팔리고 있습니다. 방어주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는 대표적인 통신주인 KT가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에서 그렇게 느껴볼 수 있겠는데요.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FOMC고, FOMC에서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어주나 혹은 유틸리티주 관련주들 위주로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코스닥 쪽에서는 늘 잘 가던 종목들이 여전히 핫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제약바이오주들 위주로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위주로 수급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도 사실 분위기는 동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어제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담아내는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SK하이닉스 나름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어제짱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슈별로 놓고 봤을 때 시장 흐름은 어땠을까요? 결국 돌고 돌아서 정답은 제약바이오일까요? 어제도 상황과 가는 종목들이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놓고 어제 시장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위고비 출시가 되죠. 일론 머스크, 킴 카다시안과 같이 굉장히 유명한 셀럽들이 위고비로 인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이미 작년부터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드디어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도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을 어제 시장 안에서도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대봉 LS가 상한가, DXVX는 25%대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성인들의 비만 환자 인구 수가 12억 명이 전 세계적으로 넘을 것이다 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 만큼 비만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관련 주들 안에서도 어제 셀리드가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코로나 새로운 변이와 관련된 백신 500만 회분이 이번 주부터 도입이 되고요. 다음 달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 주들 어제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간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항암제 관련 주들 위주로는 개별 호재가 작용되면서 상한가에 두 종목이 안착을 했습니다. 하이트론 같은 경우는 항암제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으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네오 이문택 같은 경우도 현재 차세대 면역 항암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죠. 동일하게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약바이오주 지난 한 주 동안은 약간은 수급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다가 어제짱에서 다시 한 번 내가 아직까지는 주도주다라는 역할을 톡톡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9월 들어서는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이슈들 모멘텀이 상당히 풍부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내내 계속 좋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죠. FOMC 통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당장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 ESMO 3대 암확회로 불리는 유럽종황확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암과 관련돼서 연구 개발해 오고 기술을 만들어 왔던 부분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는 만큼 해당 암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기업들 위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대장주로는 한미약품이나 ST팜, 루닛이나 HBL 등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금요일장 전까지 관련주들의 변동성 체크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체크해볼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애플의 아이폰 16이 간밤에 공개가 됐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되는 첫 번째 아이폰인 만큼 많은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이제 이모티콘도 직접 만들고 통화나 글도 요약을 해준다라는 소식들 전해왔죠.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소식에서 크게 업데이트된 것은 없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애플의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주진 않았고요. 일단 국내 버전 같은 경우는 언제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애플 측이 언급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중국어나 일본어도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번 애플 아이폰 안에서 그나마 좀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이 될 텐데요. 새로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생긴다고 하는데 촬영부터 AI 시각 검색까지 모두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모델에는 역대 가장 큰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데 아이폰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 우리나라가 부품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 만큼 호재로 보여질 수 있겠고요. 총 4가지 모델 명과 가격도 원화 가격으로는 이렇게 책정이 현재는 가능해 보입니다. 기존 모델 그대로 책정이 되는 가격들인데, 그래도 지난번에 출시했던 가격과는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담을 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출시가 또 뜻깊은 것은 바로 한국이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됐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는 13일부터 국내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요. 20일부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정식 출시가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폰 16과 함께 애플워치 10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의 에어팟 4도 동시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소식들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간밤에 애플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어떠했을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애플 주가 자체는 장중에 좀 낙폭을 키워가다가 장 후반에 힘을 내주면서 결론적으로는 강보합권까지 올라오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관련주로 풀어갈 수 있는 암홀딩스나 레드메스 쪽에서의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게 오늘 국내에서도 관련주들 추가적인 수혜로 주가 변동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월가에서는 주가 면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애플이 아이폰 신작을 공개했을 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늘 작용되지는 않는다라고 코멘트를 한 부분은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아이폰 수혜주주를 전날 종가 현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래도 나름 일제히 오류음폭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대장주들 나름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는데요. LG 이노텍이 어제 2.5% 정도 올랐네요. 이 아이폰 향의 매출 비중이 80%가 넘는 대표적인 애플의 수혜주인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변동성 다시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 이달 안에 이제 발표가 되는 만큼 밸류업 지수,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시간에서 남양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모두 안착을 했습니다. 주주가치를 높이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어제 시간의 주인공은 남양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장 초반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사주 소각과 액면 분할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우선주와 남양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1년 만에 백미당의 새로운 매장을 남양 유업이 열었죠. 올해 1월에 최대 주주가 한행코로 변경되고 나서 3월 달에 경영권이 본격적으로 교체가 됐는데, 그 이후로 보여졌던 첫 번째 행보인 만큼 해당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금 신사업 추진에 주력을 가하면서 남양 기업이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익성 중심의 신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매출까지 연결될지 지켜보시고,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었거든요.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남양유업은 0.7%대 오름폭, 그리고 우선주는 변동성이 없었는데, 두 종목 모두 시간에 상황과 안착한 만큼 오늘 개장 직후의 변동성 주의를 해보시죠. 마지막 이슈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도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장중에 있었죠. 그런데 간밤에 해리스가 직접 DMZ를 언급했습니다. 동맹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한국 DMZ와 관련된 이야기를 간밤 풀어냈는데요. 해리스 캠프 정책 개요 발표 소식을 가지고 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주요 외교 활동을 소개했는데요. 그 안에서 한국의 방한 소식과 함께 DMZ 단어를 꽤나 비중 있게 다뤘다는 부분이 혹시 오늘 관련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되지 않을까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대선 토론도 있는 만큼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의 변동성, 원래도 예견돼 있었지만 직접 언급까지 나왔던 만큼 DMZ 관련주 위주로 오늘 점검을 해보시죠. 어제는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련주들의 오름폭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돼 있는 만큼 시장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이델리TV와 함께 개장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